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환회동에서 80분 동안 주고받은 이야기를 찬찬히 보는 것이 현재 윤환관계뿐만 아니고 전국의 현주소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용산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추측되는 8인이 국정진행 상황이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받은, 보고를 한 이들의 연락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의심받는 8인이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의 한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이들 내 연락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사 8명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에 속하는 라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의 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8인이 국정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시로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해 인사나 주요 정책 현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염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런 것이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실체가 있는 사실이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절반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보고 또 절반 정도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놀아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고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 앞에 이름 줄 꺼놓은 겁니다. 연락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큰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 제가 좀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요. 윤 대통령이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사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명료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집 사람한테 용산 대통령실 내에 일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보고한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적 쇄신이 불가능한 것이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좀 여러분들 보고받았다가 뭐가 크게 문제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이 이 정도 진행되면 여러분께서 아마 찬반이 갈릴 겁니다. 저는 사실 좀 의외였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주요 사안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을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완전히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 보시죠. 이것도 여론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주변 공적 인물들이랑 사적 소통을 하면서 이게 정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94명이 찬성하고 74명이 반대인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누가 대통령 노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87명이 찬성이고 87명이 반대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여론조사이자 설문조사인 겁니다. 민심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 무슨 국정에 개입했나 그런 거 없다. 아 레밍처럼 쉽게 선동되는 국민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찬반이 이렇게 나누지지 않습니까. 뭐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해석이 허나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람이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하고 연락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윤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다른 하나. 그게 만일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마어마하게 정폭돼 가지고 사인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그런 의욕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집사람을 비롯해서 친인척들이 일체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변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내나 집사람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언젠가 코비드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여러분들 그게 아마 보잉상가가 하나 부인이 고위직이고 전화하다가 이러면 전화 내용을 남편이 부인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들은 거 아닙니까 매수합병 관련된 그런 통화 내용을 주식을 취득해가 돈을 번 거지 않습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통화한 내용을 살짝 듣고 주식을 매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 내부 정보에 대한 부분이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하죠 만일 한국 수준의 이런 내부자 거래가 발각되게 되면 핵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배상액도 크고 우리는 그게 좀 희박한데 국정운영은 내부정보지 않습니까 공적 라인을 떠나서 사적으로 여러분들 유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대통령이 좀 우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연락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일부 대통령 보좌진들이 대통령 부인에게 주요 인사나 정책 현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한 일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일입니까 ai씨한테 이런 물은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제각각 이야기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ai가 뭐라고 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여러분들 답하는 내용이 대통령 부인에게 주요 인사나 정책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규범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부인은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따라 대통령실 보좌진이 대통령 부인에게 주요 국정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둘째 도덕적 측면 이러한 행위는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저해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국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규범적 측면 정부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가 유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만들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께서 한동훈이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지금 한동훈이를 믿을 수 있는 문제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의 신뢰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의 일부 보좌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요 인사나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 보고한 내용의 법적 도덕적 규범적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논의를 전개할 때는 논의를 확장해 가지고 왜 김건희 여사만 나무라냐 문 대통령 부인은 얼마나 이러면 환불했냐 이렇게 논의를 확장시키시면 논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지금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인으로 불리는 8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고한 것이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 가지고 법적 도덕적 규범적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 국가 기밀 유출 위험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 가능성 권력 남용 및 부패 위험 증가 국민의 신뢰 제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개입이니까 대통령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부인에게 주요 인사나 정책 현안을 보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우파 대통령으로 살기 절대 어려운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이 잡히지 않도록 합법적인 여러분들 절차를 따라서 매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 절차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갖더라도 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유행 때문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대통령 부인에게 보고하는 관행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됐죠 미국의 두 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시기에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의료개혁 태스크포스에 개입했던 것 낸시 레이건 시들에 비공식적으로 인사문제 개입했다는 이건 두 가지 다 여러분들 보도가 많이 됐던 거죠 어떻든 간에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 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